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실습을 해볼 겁니다. 등산 계획이라고 하는 제가 시트를 하나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같이 살펴보죠. 자 이렇게 생긴 문서인데요. 제목은 등산 계획이고요. 여러분이 등산을 갈 때 친구들이랑 약속 잡거나 연락하거나 할 때 준비물 같은 걸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 준비하고 그게 만약에 여러 명이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스프레시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실습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준비물이 있고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입, 초콜릿, 바나나, 랜턴, 구급약, 지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등산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라는 걸 친구들이랑 인터넷으로 얘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여기다가 항목을 만드는 거죠. 오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가 적고 이건 내가 가져올게 라고 적으면 여러분은 초콜릿은 내가 가져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는 계획을 짜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스프레드시트라고 적혀있는 걸 클릭해서 문서를 만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등산 준비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그리고 제가 두 개의 웹브라우저를 준비했어요. 자 왼쪽은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상상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여러분 친구의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going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자 클릭해 보시면 egoing20 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이거는 egoing2 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20이고요. 이거는 2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 뭐야 저 아이디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인 거죠. 20과 2는 어머니 다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친구를 초대해서 이 구북 스프레시트를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친구가 친구도 여러분들처럼 이 구글이라고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친구분들도 이 구글 스프레시트나 이런 도구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이번 시간에 한계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이거 공유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버튼을 왼쪽 버튼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친구의 이메일 주소는 egoing2 골뱅이 지메일닷컴입니다. 자 여기다가 .com이라고 입력하고 자 공유 및 저장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친구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친구의 이 구글 문서 도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공유한 이 등산 준비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띡 하고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친구는 등산 준비라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친구도 이 등산 준비라는 문서를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이 등산 준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동시에 접속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뷰어 한 명이라고 적혀있죠. 그 한 명의 여기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게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면 egoing2라고 적혀있죠. 그거는 이 친구고요. 친구 입장에서 친구 컴퓨터입니다. 거기서 보면 저 녹색으로 적혀있는데 마우스 포인트 올려놔보면 egoing20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다른 컴퓨터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친구가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배운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서를 친구가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서 현재 보고 있는 이 문서의 url을 복사해서 친구한테 메신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 복사한 인터넷 주소 현재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친구한테 전달해주면 친구가 이 문서를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옛날에 전 시간에서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 이번에 등산 가는데 등산 준비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내가 조금 조금 문서를 좀 꾸며볼게 라고 얘기하고요. 준비물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친구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준비물 담당 누가 가져올 것인가죠. 그러면 친구랑 얘기하겠죠. 우리 여기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면 친구가 무슨 일단은 높은 데 올라가니까 목이 마를 테니까 오이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 라고 여기 친구가 자기 거에다가 오이 라고 적으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오이 라고 적힙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바나나도 있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도 적히죠. 그리고 친구가 아이온 내가 가져올게 친구의 이름은 재선입니다. 재선 아 자꾸 이상하게 되네요. 그리고 밑에도 재선 재선 어 요건 내가 가져올게 먹을 거는 그러면 어 나는 랜턴을 가져올게 랜턴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름은 상일입니다. 상일 그럼 요기 상일이라고 적히죠. 그리고 내가 지도도 가져올게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지도라고 적고 본의의 이름을 적는 거죠. 상일 그러면 요기에 본인의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이게 두 명인 경우에는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등산 말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행사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누구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행사를 치러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준비물도 많고 참여하는 인원도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런 경우에 전화나 이런 걸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준비물을 챙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글 문서 도구 같은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메신저 음성 채팅이나 그런 채팅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함께 준비물 같은 것들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구글 스프레디시트 마지막 예제인데요. 저번 시간에 가계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친구와 오목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좀 재밌는 예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선 문서를 만들었고요. 오목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요. 왼쪽은 여러분이고 오른쪽은 친구분인 거 이제 아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친구랑 오목을 두려면 우선 여기 있는 각각의 셀들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사각형이죠. 예 가로가 높이보다 넓습니다. 자 요거를 좁히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요기 A랑 B 사이에 있는 요 경계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저렇게 보라색으로 뭔가 생기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떼면 안됩니다. 요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선이 움직이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면 요렇게 A가 좁아집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오목을 두려면 요기 있는 모든 셀들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 스프레시트의 모든 셀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와 1 사이에 있는 요 네모난 박스 있죠? 이 공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A, B, C 상관없는데 B와 C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저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저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요렇게 움직여 보신 다음에 정사각형 정도 되는 크기가 되면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A부터 T까지가 균일한 크기의 이 셀이 셀로 된 거죠. 예 크기가 같아졌죠? 그럼 이제 오목을 둘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랑 본격적으로 오목을 둬 볼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선박을 알려요. 자 여기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O라고 입력합니다. 여러분은 O예요. 그럼 친구 화면에서 O가 요렇게 나오죠? 그럼 친구는 요기다가 X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기 여러분 화면에 X가 보이죠? 자 여러분은 O를 입력하고요. 친구는 다시 요기다가 X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O를 입력해서 공격을 하면 친구가 이제 막아야 되죠? 자 O 밑에다가 X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O를 입력하고 친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X를 입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막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차례죠? 자 요기다가 다시 O를 입력하고 친구는 음... 자 요기다가 X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O를 입력해서 공격에 들어가고 친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X를 요기다가 넣고 자 여러분 다시 공격하고 친구가 X로 막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O목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스프라이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구글 스프라이드 시트는 첫 번째 표 기반의 문서고요. 여러분들이 표를 쉽게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자동 연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표를 훨씬 더 지능적으로 예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